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왓슷 어플은 프리즘을 말하는게 아닐까 강섬 몸박인데 디펙트 카드 진짜 꼬르르기 싫다 유사 카드 꼬라지 아 디펙트 묻었어 마요 나오면 다 팰거 같은데 음 와 왜케 잘나와 사실 프리즘은 간유물이었던게 아닐까 야 제 디펙트는 엔티 껴준다고 진짜 카드 들고 오네 키키카 키키키 아아 야 뭐야 너버하잖아 디펙트가 디펙트가 먼저 너버하긴 했지 수리검 흘려보내기 아이 미쳤다 왜케 잘나오지 버그인가 광풍수리검이 나올까 슬내가 나올까 광풍수리검이 좀 더 낫지않나 아 흘려놓자 슬내강섬 이렇게 가자 흘려놓자 흘려놓자 롤도 흘려놓자 흘려놓자 홀로그램 그냥 흘려놓자 칼 요행 휩쓸기 아무리 수리검이라도 요행은 좀 킹선갓쓸기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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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뭐야 이거 미래지는 일단 트로우 한장 도니까 집어갈까? 커피에 얘가 좋을까 소주가 좋을까 아이 커피 보니까 커피 마렵네 커피 마시고 싶다 소수도 마시고 싶다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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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각은 안 나오지? 수리건 보게 카드 하나만 더 고상? 덱 쭉 줄이고 슬네랑 강선만 쪼로록 쓸 수 있어도 훨씬 스테지를 찾는 평형 부복 평형이랑 부복중에 뭐가 낡아 부복은 수리거부로 0코스트 방어도 카드에 강림까지 노려볼 수 있고 지금 평형이 잘 낫겠다 그래야 슬네랑 손을 썩고서 쓰지 슬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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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아이고 경각을 왔었대 게몽 이제 뭐 카드 파밍 할 만큼 다 했지 않나 아 엽주는 개뿔 아이고 겐도사입니다 그래도 적어있다 보급상자 벼리검 벼리검 강성능, 강섬능 숙이면 다... 첨탑 다 부수겠는데 울화천기단이면은 차라리 타격수비가 낫겠다 미래예즈랑 강성능이랑 안되지 않나? 똥분열 개 쓰레기관은 강호할 것도 없다 강호할 것도 없다 강호할 것도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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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하다. 작은 집 정 안되면 선택 강화라도 좀... 새장 새장 즐거워. 집에... 아까... 괜전 걸렀는데... 기도할까? 흠... 그 강림각이네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헤어로... 그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그 강림각... 으아 어 수고 아, 잠깐만 아니, 헤드 꼬라지 왜이런 구급상자 아니었으면 위장크림 안돼, 아니 아, 그거 강화하지마 아, 벅스메일콜 아직은 상관없네 14장 상관있네 아, 됐다 아슬아슬하게 된다 아, 이렇게 보면은 사실 프리즘 간 유무라님 아, 잠깐만 아, 저기 edX 아, 워낙서 아 hä 아 Absolutely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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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.. 외출중입니다. 아이스크림... 단식... 단식... 단식도 좋긴하겠지만... 자... 번역사위에... 이 땅대로 아니하지만, 우리 집을ез지 마시구요. 잘하십시오. 부 fuels 아내, 뚜라안. 근데 이럴거면 기도도 괜히 넣었네 그냥 넣지 말걸 그랬네 근데 뭐 기도 넣을 때도 딱히 별생각 없이 넣었으니까 필요해서 넣은 건 아니었어 풀 서비스 더 신속 파이키드즈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파이키드즈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퇴퇴 2호 쇼픽 뭐 달팽이 잡으려고 기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안 돼 편지 칼이 작은 칼칼을 죽이고 있어 안 돼 편지 칼의 죽단이 너무 나약한 거 아냐 부적 저주인형 첨탑에 니로는 훌륭한 연계 카드들이 많이 있다 첨탑에 니로는 훌륭한 총매 안녕 세상 별개 다 나오네 어차피 방어도 높은 데는 몸박 아니어도 이기죠 어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